여러분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마지막 줄 그거 보시면 이 도시발구역 지정권자들 지정요청자들 그 절차상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과 관계정부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공고하고 공남시키고 또는 공청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걸치죠 그리고 관계기관장하고 협의 걸치고 심을 걸쳐서 지정고시하는데 이때 주민과 관계정부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관계서류를 공고한다 공고에서 공남시키고 공개연락 또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고할 때 어떻게 공고하느냐 그 지정을 하게 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 그리고 그 시공구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 거기다 사전에 불특정 다수님 다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걸 공고를 하죠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간신문에서 공고를 하게끔 할 때는 돈을 억수로 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 면적이 콩만하다 10만 점터 미만이다 그럴 때 이렇게 공고하고 싶다 그때 공짜 봐보세요 공짜 보면 밑에 10같이 보이죠 그래서 그 면적이 10만 점터 미만이다 그럴 때는 굳이 일간신문에 의뢰하지 말고 바로 그냥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가 있어요 공보 공고에다 게재하고 바로 끝을 봐도 된다라고 허용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그 일간신문에 돈 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지자체에서 바라는 공고에다 게재해서 공고를 해야 되든가 10만 점터 미만 그 내용이 바로 310페이지 310페이지 손 첫 번째 보면 나 있죠 10만 점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부하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할 수 있다 그 수치를 좀 꼭 알아두실 것 자 그리고 이 주민의 관계 점과의 의견을 정치하게 해서 공남 또는 공천을 개최해서 의견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 지정을 하려는 면적 이렇게 지정하려는 면적이 100만 점터 미만이다 그러면 공남을 시키든 공천을 든 그건 알아서 해도 돼요 임의적인데요 그런데 100만 점터 이상이다 그러면 상당히 크죠 100만 점터 이상이면 공남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공천의 개최를 필수로 해라 라고 의문을 합니다 이거 아셔야 되겠다 그래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공남 기간 걸치고 난 다음에 공천의 개최를 필수로 해야 되는가 100만 점터 이상 그리고 이것도 힌트를 여기서 잡읍시다 이 공천을 보세요 공천을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100만 점터 이상 이렇게 100만 점터 이상 공천의 개최가 필수적이다 라고 할 때는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인가 100만 점터 이상이다 이걸 수치로 꼭 압류하셔야 돼요 거식의 발사바라는 것은 땀을 미는 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중요해요 면적 면적 그리고 동요건도 보면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와 토지 소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을 도입하다라 이런 면적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사람 머릿속이 나중에 나오죠 왜? 땅을 미는 삽입니다 도시발 삽입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이 많이 나옵니다 면적 아까 그 면적이 10만 점터 미만이면 그 일간시험을 했다 의하지 않고 공부했다 공고도 된다 그랬죠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공남기간 끝난 후에 공남기간 다 거친 후에 공천의 개최을 반드시 해서 주민과 관계층 의원을 청체와 독도 했는가 100만 이상 그리고 전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개발 수업할 때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복합적 기능 주거 기능 생산 기능 교육 기능 위략 기능 유통 기능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개발 계획을 꼭 수립해야 되는가 330만 점터 이상 이런 수치들이 잘 나와요 10만 미만 100만 점터 이상 330만 점터 이상 서로 조화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330만 점터 이상 서로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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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렇게 하트가 나가죠 하트가 뭐 같이 보여요 삼삼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330만 점터 이상 이거 수치 암기하시고 또 숫자가 나옵니다 이 지정권자 조금 전에 전 시간에 봤죠 지정권자 도시발교육 지정권자 하면 시도사 대도시장이 있고요 국토교통부장이 있었죠 이때 이 지정권장이 시도사라는 자들 이 자들이 자기 강화구역에다가 도시발굴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한다 지정하는 절차상 기초사 임의적이죠 주민과 관계장부가 의견을 청취하죠 그 다음에 관계기관장하고 협의하죠 그리고 바로 도시견에 심의를 쳐서 지정호시합니다 그때 협의하는 절차상 국토관리총괄대장인 국토교통부장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면적이 있어요 이 지정권자의 시도사 대도장이 도시발굴을 지정할 때에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 국토교통부장관과도 협의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국장이 협의 안 해주면 지정 못한다 너희들 이런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는 국토교통부장하고 협의해야 되냐 50만 정도 이상 이 숫자가 개정되었고 올해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실 거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도시발교육이 50만 정도 이상이다 그럴 때는 이 지정권자의 시도사 대도장은 바로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는 경우 마지막에 국토교통부장과도 협의를 해야 된다 꼭 아셔야 돼요 얼마 이상일 때는 협의를 국장하고도 해야 되는가 50만 꼭 암기하실 거 또 면적이 나오죠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하고 지정가능지역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전국토를 이렇게 변형해서 도시지역이 있고요 국토에는 도시역 예호지역 있죠 예자가 바뀌었지 않죠 도시역 바뀌었단 말이죠 도시 안쪽 도시역은 다시 주거적 상업지역 공화업지역 녹지역으로 구분지정해서 이용하고 있죠 이 녹지역은 도시안에 산에다 주로 지정하여 보존녹지역이죠 그 밑에 농지가 있다 하면 생산녹지역을 지정하죠 그리고 자연녹지역도 있죠 불가피한 경기 하나에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자 해서 자연녹지역이 증거되어 있죠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도시역 예호지역이라는 것은 계획관리적이니 생산관리적이니 보존관리적이니 이런 관리적이고요 농림적이고요 자연환경 보존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지정권자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역 안에 있는 땅 마음대로 팍팍 지정할 수 있냐 아니다 보존녹지역은 지정 못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지역은 면적이 충족돼야 지정할 수 있다 면적은 주거적 1만 형태 이상 상업적 1만 형태 이상 자연녹지 생산녹지역 1만 1만 이걸 약자로 주상자생 1만 형태 이상 공업적은 큰 공장이 들어갈 땅이니까 바로 공업적은 3만 이상 3만 형태 이상 아시죠 우리가 암겨야 되죠 그 다음에 도시역 여호적은 새로운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 만큼 자족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시역 밖은 원칙은 30만 이상 예를 들어 아파트 연립택을 건설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연립택만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그때는 10만 마이 써도 된다 지정 기모 이건 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발구역 지정권자들 있죠 지정권자들은 이렇게 도시발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에 이 지정해 놓은 이 도시발구역을 이렇게 두 개의 사업시행적으로 분할할 수도 있어요 분할 때는 분할되어진 그 후에 면적이 최소한 1만 형태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상업적 이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런데 여기에 7천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 5천 밖에 안 된다 그래 합하니까 1만 2천은 된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지역을 하나의 도시발구로 묶어서 결합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 봐두시고 넘어가셔서 311페이지 자 7번에 1번과 2번 있죠 7번에 1번 2번도 좀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7번에 1번 2번 이걸 전제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땅이 자연 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유지기다 여기요 그래 이 지역을 전제하고 자연 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유지기다 도시발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할 때 그 지역의 토지 이용의 방향의 정책서인 광역도시계 도시군기본계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수립된 경우가 있다 수립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서 이쪽은 앞으로 개발해도 된다라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 가능한 땅을 확보해서 지정하면 돼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 수립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 용도적 특성상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자연 녹지역하고요 계획관리역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어디다만 정할 수 있냐 계좌식 식자를 날려버리고 계획관리하고 자연 녹지역에 있다면 정할 수 있다 암기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니까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발구역을 이렇게 딱 지정했다 그러면 도시발사업을 해야 할 장소니까 행위장이 가야 된다 그랬죠 행위자는 한 번째가입니다 잘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내용이 312페이지 나와 있죠 여러분께서는 312페이지를 잘 또 이해하시고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제한된 행위가 있는데 그 제한된 행위를 하고 싶다 그때는 하다 받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발구역 안에서 행위장 안에서 하가사항이 7개 있다 하가사항이 7가지 있죠 약절이 뭐라고 그래요 건, 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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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까지 여러분은 꼼꼼히 봐주실 것 건축물과 가사 건축물을 포함해서 건축, 대수, 용도명호가, 하가받아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제 변경,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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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토, 토, 토 토지 형제 변경에는 공유 those명의 매력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합병은 하가 대상이라는 걸 꼭 유의하셔야 돼요 분할이다, 분할 그리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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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치 물건을 쌓아줄 때 무조건 하가받는 게 아니라 원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에서 쌓을 때 하가 받는다. 20일 쌓을 때 하가 안 받는다. 중목월치 쉽지 하가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하가 안 받고 했다. 그러면 위반자로서 원상회복을 하세요. 라고 명을 내리고 이 명을 이행하자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당하고요. 그 병을 위반자가 내야 되죠. 그리고 바로 원상회복조차입니다. 그리고 3년여 징역 또는 3천원을 범치한다. 이런 것들을 새겨주시고 만약 하가 받았던 경우 그 하가 받은 사항을 병의할 때는 또 병의하 받아야 합니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가 받았던 병의하 받았던 더시발기관에서 하가 받으면 국토교법상 개발행 하가를 받은 것을 간주한다. 하가 신청을 받았던 하가권자인 특강, 특시장수는 시행자가 이 안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 하면 시행자 의견을 미리 듣고 하가 여부를 교체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권 보호가 있죠.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하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 이 자들은 계속 할 수는 있는데 신고 조치는 해야 된다. 또 하가 받는 게 아니고 신고 조치해야 한다. 그 구역 지정수업도 30일 내에 신고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봐주셔요. 자 그리고 하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도 여섯 가지가 있죠. 여러분은 여섯 가지를 꼼꼼하게 보실 것 그 여섯 가지 중 경작제에서 이임식제가 나오는데요. 경작제, 이임식제는 하가 대상이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은 꼭 알아주시고 읽어두셔요. 뭐 재해복구를 위한 재난수발안급조치 하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혁명 하가 없이 가능하다. 롱림 썸 생산에 직접 이용하자는 가한이 공점을 설치해 하가 없이 가능하다. 쭉 읽어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바위관에서 행위자는 다음에 공부하게 될 정비법상 정비구의 안에서 행위장과 대동소의하죠. 다만 하가 대상에서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도시바위관 건축물을 가산수로 건축하고 대수선하고 용도병용 하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정비법에서는 대수선은 하가 대상 아니다. 이것만 딱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같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꼭 봐두실 것. 이렇게 봐보세요. 도시바위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구역은 국토개법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안져돼요. 그리고 비도시에 있다 이렇게 증고시가 있다요. 여기가 계획관리기인데 여기다가 도시바위괴다라고 증고시하면 이 지역은 바로 국토개법상 도시로 바뀌어버리죠. 도시로 결정고시가 안져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도 고시가 안져됩니다. 다만 이 도시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안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비도시역에 이미 이렇게 취락주로 증돼 있다. 뭐 지구단위 계획으로 증돼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도시바위괴을 진행했다. 그러면 그 도시바위괴은 국토개법상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도 안져되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보아라시고요. 그 다음에 313필을 보시면 313필을 보면 도시바위괴 해제 간주기전화했죠. 이 도시바위괴 해제 간주기전화했죠. 도시바위괴 해제 간주기전화했죠. 도시바위괴 해제 간주기전화했죠. 그리고 해제 되었을 때 효과를 좀 아셔야 돼요. 해제 효과 이렇게 먼저 개발 계획을 짜서 그 계획서에다 도시바위괴의 범위 위치 면적을 넣어서 딱 고시했다. 그러면 도시바위괴 구역도 함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죠. 도시바위괴 구역도 지정고시가 있게 되고 시행자도 확정되죠. 이렇게 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이 시행자는 늦어도 3년 이내 실시계획을 짜가지고 자기를 시행자로 지정했고 이 계획을 또 이 구역을 지정고시 했던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을 해야 되죠. 3년에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다음날 꼭 나와야 돼요. 이 구역은 해제된 걸로 봅니다. 해제가 간주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제 테스트 효과 바로 이 구역 아까 도시바위괴 구역이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는 비도시기면 국토부상 도시역으로 또 지구단위격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됐죠. 그래, 큰 데가 계획관력이 있다. 그런데 도시바위괴 구역을 지정고시함으로써 계획관력이 도시로 바뀌고 또 이 땅이 지구단위격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됐다. 그런데 바로 3년이 된 날까지 실식에 인가 신청을 하지 않고 3년이 된 날까지 해제했다. 그때 해제 효과는 도시바위괴 지정이전을 용도적인 계획관력으로 환원된 것을 보고 지구단위격은 페이지 등을 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실식에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 고시받아서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 사업이 끝났다. 공사 끝나고 완료됐다. 이때 수용방식인 장소, 환지방식인 장소 이렇게 두 가지 경로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끝냈다면 공사 완료 공고가 있었다.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난 거 아니죠? 그 공사 완료 공고하고 나서 한참 공고가를 해야 되죠. 그래, 이 수용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면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업은. 그렇다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이 구역 도시바위구이다라고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도시바위구역은 해제가 간주돼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면 환지방식 공고일 다음 날에 더 이상 사업할 게 없으니까 해제가 간주되죠. 이때 해제가 간주됐을 때의 효과 바로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해제가 간주되었을 때하고 사업이 완전히 종결되고 나서 해제가 됐다는 효과가 다르겠죠.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됐다. 환지방식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되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해제가 됐으니까 해제 효과로서는 도시바위구역 지정 이제는 용도적인 계획관리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로 확정되죠. 그리고 이 지구단위구역은 폐지되는 걸 보지 않고 그대로 지구단위구로 확정되죠. 잘 봐주시고 그 다음 이제 만약 이렇게 도시바위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입해서 진화한다. 조금 전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랬을 때는 이 면적이 330만 종부터 미만이다. 미만이면 몇 년에 이 개발계획을 쓸 곳에서 나가야 되냐? 2년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간주되죠. 해제에 대해서 효과는 똑같습니다. 아까 사업하지 않고 했을 때하고 이 구역 지정 이전 후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을 보고 지구단위구는 폐지된 분당. 그리고 이 면적이 330만 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 구역 지정 후서부터 몇 년에 개발을 쓸 곳이든가? 5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된다 그랬죠. 해제과는 조금 전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 기간 내 개발계획을 쓸 곳이 있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시행자가 확정고시됐죠. 그래서 그 시행자는 바로 이렇게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과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330만 종부터 이상이면 3년이내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됐나 담으로 해제가 간주되고 그 면적이 330만 종부터 이상이면 5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됐나 담으로 해제가 간주되나 이 흐름을 잘 봐두셔야 돼요. 이때 이제 정리하면 연과 연 사이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라 할 때 실시계획인가 나오면 6자 다 생각하고 6자를 네모치고 쪼개 쪼개면 앞에도 3자니까 3냐 뒤에도 3니까 3냐 이렇게 하시고 연과 연 사이에 개발계획이 보이잖아요. 개발계획 4자 딱 찾아가 네모치고 절반 쪽에 그러면 2자니까 2년 뒤에도 2년 다만 그 면적이 330만 종부터 이상이면 개발계획이 보이던 실시계획인가가 신청해 들어가던 바로 3년, 2년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330만 종부터 이상이면 무조건 5년, 5년 5년, 5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13페이지 그 1번, 2번, 3번을 좀 잘 받으시고 314페이지 시행자로 지점할 수 있는 자 박사 안에 1번, 2번, 3번 꼭 받으셔야 돼 그 공공시행자 국지전공이 있다 받으시고 민간시행자 특히 토지소자지 건축물소자지 아니다 도시발조합이지 도시재기발사업자 아니다 꼭 받으시고 다음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발조합은 도시발격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수용방식으로 시행자가 될 수 없다 받으시고 그 다음 민간시행자가 바로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체로 해서 사업할 때는 지점공이 승인받아야 된다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손을 보시면 마지막 손 이 마지막 손을 보면 시행자가 되었던 자 중 공공시행자 있죠 공공시행자를 약주로 국지전공하면 다 들어온다고 했죠 국가 지방자찬체 지방사 정부출임관 2명 국가출동단 제주국제자주도시개발센터 공공기관 토소농관찰매 알고 계셔야 되죠 이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됐다 그때 도시개발사업 중 일부 업무를 주택법에 따라 등록했던 사업자가 있어요 등록사업자 주택건사업 대중사업 등록사업자 있죠 이 주택건설사업을 하겠나라고 하는 등록을 마쳤던 업자에게요 대행기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누가 사업을 할 때만 그렇게 이 업자에게 사업 일부를 대행기할 수 있냐 국지공만 이것도 암기하시고 국지공이 이 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는 네 가지밖에 없다 네 가지가 무엇이냐 이거 잘 나오니까 달달달 하셔야 돼요 실시설계 부지조성사 기반설공사 그리고 조성된 토지 분양 네 가지만 맡길 수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맡길 수 있는 자는 누가 시행자일 때만 법에서 허용하느냐 국지정보 딱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315페이지 보시면 원래 도시발사업 전부를 환자방수로 시행하게 되면 그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도시발기 안에 있는 토지수와 그들이 만든 조합을 1차 시행위로 지정해서 보냈는데 그네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다른 자를 시행위로 지정해서 보낼 수가 있죠 지정권자께서 지자체 등을 묶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공사 한국토지동공사 그 다음에 신탁업자 중 바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이런 자를 시행위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박스와 같다 1번 2번 3번 읽어두시고요 그리고 밑에 선선을 보시면 이 지정권자는 토지수자 2명 이상을 도시발사업 시행위로 묶어서 보내게 한다 그때는 꼭 규약을 정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규약 그래 토지수자들이 할 때는 규약을 만들고 공적 주체가 시행위로 들어가서 사업한다 그러면 시행기정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한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자 그 다음에 중에 1년 2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 도시기발교육 전부를 환기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그때는 시행자는 토지수자 그때 만든 조합을 정해주는 것이 일반책인데 그 시행자 했던 자가 바로 도시발교육 지정으로 몇 년에 실식인가로 시행하면 아웃시킬 수 있냐 1년 이것 중에 1년 6개월 하면 틀어 1년 그 다음에 누가 시행자 했든 실식의 곳이 떨어져서 사업들라도 해줬는데 몇 년 동안 미적거리죠 사업 착수하면 변경할 수 있냐 2년 실식인가받아가고 2일상 400 착수하면 변경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행정적으로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식인가리 취소 그 다음에 구도 나서 무너졌다 그럴 때도 변경할 수 있다 읽어두시고요 1년 2년을 꼭 받으실 것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 이 도시개발조합이 나있죠 도시개발조합은 반드시 한 문제에 출제가 돼요 내용은 그다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도시개발조합을 잘 정리해가지고 점수화 시켜야 되겠죠 도시개발조합 먼저 이게 누가 뭐 하려고 했느냐 이거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도시개발조합이 지정되었다 지정권자가 있겠다 지정권자가 공부했지만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 이런 자들이죠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재가 있다 여기에서 환기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조합 만들어서 시행자가 되겠다 그럴 때 만든 것이 도시개발조합이죠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한 조합 그래 그러면 이런 조합은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어떻게 해서 탄생되느냐 임원은 누가 되느냐 조합은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죠 이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 가장 먼저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재 7명 이상 있어야 된다 7명이 안 되면 조합 못 만든다 이거 하셔야 돼요 7명 이상이 우리 조합 만들자 라고 의사표시를 해서 합동적 범죄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걸로서는 불안전한 범죄행위에 불과하니까 이외하게 효율액을 발생하지 못해도 귀재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지정권자에게 결제받는 인가를 받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설립인가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누가한테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할 때는 법에서 요구하는 도웨자 수를 맞춰서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이 안에 있는 토지수자 얼마의 도웨자를 들고 가야 설립인가를 드리냐 바로 환지방식을 가지고 개발경제할 때 하고 똑같아 토지면적의 면적의 3분의 이상 해당하는 토지수자와 토지수자 총수의 2분의 이상 이 수치 꼭 암겨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있는 토지수 7명 이상 이렇게 주도해 가지고 가야 돼요 숫자 암겨야 돼요 그리고 조합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처음과 만들어서 전부에서 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았다라 합시다 그래 이제 요건 맞춰서 설립인가 받았네요 인가 받았다 해서 조합이 바로 성립되냐 아닙니다 이 조합은 법인인기를 해야 성립이 돼요 그래서 설립인가 받고 나서 주된 사무소지에서 30인에 법인인기를 채야됩니다 등기까지 해야 법인께 부여되어서 민법상 권리주체 일정인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돼요 이렇게 성립이 되려면 무엇까지 꼭 맞춰야 되냐 등기 등기 없이는 조합이 성립되지 못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 자 이때 조합이 성립되었다 그랬을 때 조합은 누가 되냐 동의했던 자만 되냐 노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는 모두 다 강제적으로 다 된다 토지소자는 모두 다 의무조로 다 접어낸다 그런 점수지 아닙니다 토지소자만 꼭 함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에는 최고 의교육기구인 초웅위는 꼭 둬야 된다 초웅위의 권한을 대응하는 대응을 둘 수가 있는데 이 의교육권을 갖고 있는 접어수가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의원을 꼭 둔다 필수적이다 임의원은 감투는 세 가지 있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자 반대주자입니다 조합자 옆에서 보좌하고 조합의 업무를 또 조합장하고 함께 이끌어낸 이사 해결을 감사를 두죠 이건 필수로 둡니다 그러면 이 임원이라는 자들은 누구 중에서 어디에서 선임이 됐냐 뽑느냐 이거죠 바로 조합원 중에서 토지소자죠 조합원 중에서 총회로 대응은 안 되고 총회로서 임원을 선임합니다 비조합원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조합원 중에서도 의교육권을 갖고 있는 자가 있고 의교육권을 갖고 있지 않는 조합원은 있어요 그래서 의교육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로서 임원을 뽑습니다 이렇게 이때 임원 선임할 때요 너 나 없이 출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귀자하고 있어요 이런 자는 될 수 없다 결격사유를 두고 있죠 약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미금한파 미피피아 미피피아 미성용자 피성용후견인 피한진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골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되고 2년이 되지 않는 자 집행위의 기관 중에 있는 자는 될 수 없죠 이거 봐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야 이 동의요건 맞춰서 와라 그랬잖아요 이때 동의요건 맞춰갈 때요 이 토지면적을 계산한다 면접 면접 계산할 때 이게 그 도시벌기관에 국가 땅이 있다 지자체 땅이 있다 이걸 국공일화죠 이 면접 계산할 때 국공지 면접을 포함할까 제할까 포함한다 그런데 국토개법은 제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도시기발법은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제 도포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토지소자 총수를 계산할 때요 토지소자 총수 이 안에 토지소자 몇 명이냐 그 한 필지에 땅 주신 한 명이다면 한 명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공유로 되어 있는 것들이 공유 이 나대지가 공유다 그러면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소로 계산하면 돼요 조합 의격권을 줄 때도 대표자 한 명이만 의격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은 부지다 이렇게 집합건으로 선생님이 관람한 법률에 따른 구분 건축들은 그런 그런 부지다 그런데 이 구분소자들이 대지단 공유지분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분소자는 구분소자별로 각각 토지소자 한 명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의격권도 각각 하나씩 준다 이것과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땅도 A하고 A5형제가 공유하고 있고요 이 땅도 아버지한테 상속받아가지고 A5형제가 공유하고 있어요 이 땅도 그렇고요 이 사업장 안에 A5형제가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역시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조합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 토지소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 그때 의격권을 줄 때도 의격권을 줄 때도 바로 대표 공유자에게 하나만 의격권을 줍니다 이것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조합원이라는 자들은 조합의 안건을 의결할 때요 총열여서 안건을 의결할 때 의격권도 갖고 있죠 권리 그리고 돈도 내야 돼요 조합 운영비 경비를 내는 의무가 있고요 의격권 행사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 권리를 행사할 때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이 평당한 의격권을 행사한다 이것도 아시고 경비를 내라 그러면 내야 됩니다 그 경비를 내라 했는데 안 내면 조합 측에서는 강제징수를 직접 못하고요 관할 시장구석구청장한테 위탁을 해요 강제징수 그러면 시장구석구청장이 강제징수를 해가지고 조합 측에다 갖다 줘요 갖다 주면 소화했다라고 위탁수술을 증상금에게 사업버스를 교보해 준다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조합설비할 때 동의했던 친구 있잖아요 마음 편에서 처리할 수도 있죠 처리하려면 이 동의서 첨부해가지고 인가 신청하기 전에는 첨부할 수 있지만 인가 신청서 자기 거 동의서 첨부해서 내버렸다 제출했다 그러면 동의 처리할 수 없다라는 일과하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토지수호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조합설비에 따른 동의서 주고 여러분한테 술권 넘겨 나가버렸어 여러분 승계 취재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조합설비에 동의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합설비인가 신청서 내기 전에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처리했다면 동의자수에서 빼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 도시기바울구역 아까 살리병가 받았잖아요 살리병가 받고 나서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원칙은 또 변경 인가 신청 인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가 받았던 내용 중 경미한 상은 변경할 때 그냥 변경 신고하고 끝을 받아도 되는 건이 두 개 있다 이게 잘 나아요 어떤 상은 경미한 상으로서 변경 신고하면 끝이냐 애당초 인가 받아갈 때요 우리 조합사무소를 뭐 지겠다 둘래요 그랬는데 인가 받고 나서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데 이사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된 사무소의 그 리전은 경미한 상이니까 신고만 와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접안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알릴 거예요 라는 공고 방법도 전해서 인가 받아가는데 그런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도 경미한 상으로서 변경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동의 요건 마칠 때 국공의도 있고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일단 사유지를 국공의를 일단 제하고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먼저 동의 받고 이 요건에 미달되면 나중에 국공의 관리창한테 가서 동의 받아서 이 동의 요건을 마치면 된다 이렇게 동의 받는 순서도 거기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라고 자 317쪽으로 가셔가지고 317쪽으로 가셔서 이 조합에 관하여 도시갈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을 먼저 정의하는데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중요한다 재단법이 아니다 접안이다 이거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중요한다 이런 걸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강조할 게 있어요 이 총회의 권한 대응인 대원에서요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건을 대응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다섯 가지는 정말 조합은 전체의 성원에 미치는 정도가 크니까 대원에서 손대지 말고 총회에서만 의결해서 처리하라는 건이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 이 정관의 내용은 어매마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한다는 거 두 번째 이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환지계획을 짜서 인가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환지계획을 의결해요 의결해서 인가신청으로 가는데 그때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의결할 때도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한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고시해서 의결해서 지정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의결할 때도 총회에서만 한다 그다음에 임원들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한다 이것도 반드시 총회에서만 한다 중요해요 그리고 조합의 운명을 결정하는 해산문제 이것도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합병은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다만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해산 결정은 대원에서 할 수 있지만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합병과 해산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한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정리되어 있죠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이 317페이지 4번에 2번에 있으니까 봐주시고 나머지 쭉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18페이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조합장 이사 감사는 겸직이 금지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11번 보시면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 계약을 하게 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걸 잘 나오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319페이지 319페이지 보시면 실시계획 작성과 관련된 게 나와있죠 이 319페이지 에서도 한 문제가 나와요 실시계획 가장 먼저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한다 작성할 때는 무슨 계획을 꼭 포함하냐 지구단위계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까 했죠 그리고 지정권자 간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다면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신청해서 인가받습니다 지정권자 지내대 시행자들은 지내대 작성해서 고시하면 되죠 그때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그러면 인가 신청을 받아서 인가를 해주려고 한다 아니면 자기들이 작성해서 제공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 사업장 현황을 잘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사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되고요 만약 지정권자가 시도사다 그러면 인가 신청받아 인가를 내준다 지내대 시행자에서 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 사업장 현황을 잘하고 있는 그 지역의 시장 대도사 뺏고요 시장 군수 구청 여기를 미리 들어야 한다 이 흐름을 잘 받으시고 실시계획 내용 지구단위를 꼽힙니다 1번 2번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시계획을 이렇게 고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시계획도로 사업을 해도 된다라고 확정해 준 것이거든요 근데 실시계획 고시하게 되면 이 지구단위기 있잖아요 이 지구단위기 원래 국토교육사항 도시공간을 위반해서 결정하셔야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지구단위기획도 국토교법상 도시군간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됩니다 도시군간에 결정고시가 있는 걸 간주됩니다 이번에 고시된 그 내용하고 그 사업장 안에 이미 정례에 결정했던 내용하고 서로 저척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신법이요 정례에 결정했던 것은 국법이니까 신법 우선원칙 이가해서 이것도 구속력 있는 계기니까 말이죠 고시된 내용으로 다 변경하고 간주해버립니다 그 내용이 3번에 나와있죠 3번을 잘 봐주실 것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 해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 시행방식 여러 번 했죠 시행방식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수용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여러분은 여기서 알아볼까 짝지키 자 모 지역을 이 장소를 대상으로 도시발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지역을 책임 도시발 등 집단적으로 하려고 한다 집단적 엄청 크게 신도시 만들려고 한다 그때는 무슨 방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용산방식 수집 집단적 그 말로 보면 수용산방식 이렇게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의 지가 비율이 현재 높다 그럴 때는 수용산방식을 지원사하면 엄청난 보상과 사업비용이 들어가니까 벅차죠 그래서 환지방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대의로서 효용증진 그리고 지목변경 형제변경 공공설 설치정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때 또 환지방식 두 가지를 섞어서 사업을 할 때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수용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을 건데 이걸 딱 잘라서 하면 분할 혼용방식 짝다르지 않고 하면 미분할 혼용방식 혼용방식도 두 가지 있다는 거 자 그거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행방식이란 거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상 개발 계획을 고시함으로써 확정되죠 그래 이렇게 도시발 구역을 취한 당시에 여기서 수용방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도시발 구역 지정한 후에 이 장소를 전부 환지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전부 환지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시행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지방식으로 하자 했던 사업장을 수용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하자 이걸 갑자기 수용방식으로 한다 이거 안 돼요 원래 이 사업장이 수용방식이 있는데 이걸 전부 환지방식으로 하자 이거 돼요 원래 혼용방식이 있는데 환지방식으로 하자 돼요 원래 수용방식이 있는데 혼용방식으로 하자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 통과하고요 320페이 하나 봅시다 이 시행자가요 민간하고 공적 주체가 여러 패소 공동 출자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엄청난 개발이 창출될 수가 있는데 그때 민간업자들은 사업이익을 몽땅 가져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죠 바로 입에 나오죠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환은 꼭 읽어두실 것 거기에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의 출자자인 민간참여자와 공민간 공동출자본을 설립하여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 중 공공시행자 부담문을 제한 비용에 10% 인용을 한다 이 수치 좀 받으십시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